오 boundary 젖은 안tern Hij 아미! 주 repairing, 엄마 죽어! 아버지 출소하셨냐? 고맙다 그 씨부랄라고 생각하라고 하셨어. 쥐같은 짓게 얼마야? 50400에 이자 160에서 560. 야 들었지? 줘빨리. 야. 수고하셨다. 사람을 그렇게 패고 잠이 오냐? 너 사람도 죽여봤지? 근데 그 씨끼도 언젠가 존나게 만난 날이 있어. 근데 그날이 척. 재미있게... 재우 screenshot! 다 Fest없는중 네요